근데 형 이거 뭐 새들이 진짜 안 먹을까요? 진짜로. 새우 말대로 새들이 먹으면 어떡해. 그거 진짜 한 번도 안 했다. 잡아 안 해서. 너 뭐 해야 되지? 네. 말리는 쌀 있잖아요. 쌀이 추워. 아 너무 시켰으니까 배가. 쩝쩝하게. 감사합니다. 우리 집에서. 세상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아프리카. 나의 심장 속에. 멈추어다오. 멈추어다오. 아프리카. 나의 심장 속에. 손을 한 번 들어야 돼 날려가지고 불 살짝만 붙어도 지금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돼서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불만 피우려고 이렇게 하나요. 바람이 날리지 않다. 이 파이어 스틱을 써보면 진짜 사람 자기 권리 속속에 나와. 아 호의 이미 장가 아니게 드는데. 좋아. 장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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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가지. 장가지 장가지. 사작팀. 이게 낭만 있다. 낭만적이야. 이제 먹을 게 앞에 있으니까 이제 낭만이죠. 그럼 오늘 반찬은 밥이랑 생선 딸랑 하나? 어디라고 그러고. 말도 안 돼. 하루 종일 종일 하는데. 간장에서 밥 먹는 사람도 있어. 맛있겠다. 첫 끼네, 첫 끼네. 이거 읽는 동안 성대모 사는 거 알잖아. 꼭 해야 되겠네. 규한이는 성대모사 못 봤죠? 규한이는 성대모사 볼게요. 기본적으로 장혁 한번 가자, 장혁. 왜냐하면 다 같이 모인 것도 처음이니까. 이병 장혁도. 장혁! 이병 장혁! 잡을 때까지 끝까지 잡겠습니다. 여기서 이범수 씨. 이범수 선배님은 나의 필살기일지. 지금까지 이범수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죠? 진짜 못 봤어. 이범수 선배님도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저씨. 하루 종일 너 기다리셨어. 너 안 온다고 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너 알어? 미녀는 괴로워요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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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본인 연기보다 잘한다. 아니 신입생들이 했으니까 기존 멤버들도 좀 보여주세요. 밥 다 됐어요? 그 캐릭터로. 진짜 우리도 개인기 진짜 없다. 없어. 전멸이지 전멸. 전멸이지 전멸. 전멸. 야 익었는지 한 번. 20분밖에 안 되는 거. 아 익은 거 같아요. 오오오. 오오오. 오 이거. 난 손 깨끗해. 화력이 좋아서 그런가? 약간 죽죽 같지 않아? 아니겠지. 어? 들이 갔어? 응. 응. 어? 응.